장효기 송나라 장효기는 한 동료의 부자 집 딸에게 장가가던데 그 부자는 아들 하나 있는 것이 못되고 게을러서 내쫓았다. 부자가 병들어 죽을 임시에 그 집 재산을 모두 효기에게 부탁하니 효기는 후사를 예법대로 성실히 다스렸다. 이러기를 여러 해 하루는 길에서 동료가 치가 된 그 아들을 보았다. 가요소서 효기가 또 논반일을 할 수 있겠니 하니까 농사일에서 밥 먹게 되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. 그래서 농사일을 시켰더니 집업 혼자 힘으로 감당하므로 예전과는 다른 것이 괴상하여 다시 물어보았다. 너 창고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느냐. 농사일도 뜻밖의 복인데 더구나 창고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. 이래하여 효기가 시간을 두고 살펴본 즉 그가 스스로 새 사람이 된 것을 알겠고 다시는 예전과 같은 작태가 없으려는 것을 믿게 되었다. 이윽고 그 아버지가 맡겼던 재산을 모두 돌려주니 그 아들은 이로부터 규모 반듯하니 집을 다스리며 지조있게 저신하니 향리에서 착한 선비로 칭찬들 하였다. 몇 해안가 효기가 별세한 후 그 친구 몇 사람이 승산에 놀이 갔는데 갑자기 장홍화려한 깃대를 휘날리면서 마부가 모는 수레가 들판 가득히 나타났는데 이 고장을 수호하는 토지신이 탄 것 같다. 가만히 보니 수레의 임자는 바로 효기가 아닌가 반갑고 기뻐서 두 손 맞잡고 인사하며 이곳에 온 내력을 물은 즉 나는 재산을 되돌려준 일로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아 이 산의 임자가 되었네 하더니 말이 끝나면서 사라졌다.